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은 1,6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002조 원, 기업은 667조 원으로 가계 대출은 4.3% 증가할 때 기업 대출은 1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지난 8일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를 공모해 4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건축 행정 절차 등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예비 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에 예비 입주자가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두 곳 중에서도 황금성이 좋습니다. 역세권 매물로서 황금성이 좋은 매물로만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장안동과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신축 2룸 5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준비하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이번 톡톡 가이드는요.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신축 4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3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9.5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중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1,800만 원, 월세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만 원, 월세시는 1억 4,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곳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포구로 넘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성산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 6호선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황금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용면적 29.38제곱미터, 실상면적 49.59제곱미터로 굉장히 넉넉한 투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 구조로 정말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모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9세대인데요. 중공이 모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투자가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필러티 주차장으로요. 모두 일렬 주차가 가능한 좀 넉넉하게 공간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멀리베이터라든지 CCTV, 무인 택배함, 공동 현관문 이런 외부적인 기본 옵션들 잘 갖춰져 있고요. 내부 들어오게 되신다면 정말 요즘 딱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보통의 신축 투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거실과 안방에 각각 한 대씩 그리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모두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임차 맞추기에 굉장히 수월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거가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주거 분리형 현태이기 때문에 또 여성 임차인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관부터 주변에 노화된 주택 사이에 있는 신축 메모리이기 때문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마포구의 집값이 무섭다 무섭다라는 것들은 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가격 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규모가 조금은 좀 크게 나와있는 투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4,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3억 1,800만 원까지 현재 시세가 맞춰주고 있어서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대출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전세시 3천만 원, 또 월세시 1억 4,8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마포구, 성산동 입지 여건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포구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떨까요? 네, 먼저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가 상승률이 눈에 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입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 하면 마용성, 마용성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인 마포입니다.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수혜지로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임대가 상승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젊은 층, 20, 30대 정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가 되겠습니다. 마포구의 주간인구 현황을 보시더라도요. 서울시의 서부권 내에서도 주간인구 지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정도로 많은 유동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작년에 집가 변동률이라든지 토지거래량 2019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마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성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 중에서도요. 마원동이라든지 서교동, 연남동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인근의 홍대 상권이 주변의 합정이라든지 상수 그리고 망원, 연남동까지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연예기획사나 연예인들의 거주지로서도 화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한 상권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의 결합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명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로선으로는요. 6호선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통 성산동 같은 경우는요.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하는 주택들도 있는데요. 본 주택은 망원역입니다. 망원역에서 도보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젊은 층들이 더욱더 좋아할 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암 DMC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홍대 상권, 합정 상권 정말 많은 업무 시설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강변하고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 사이사이 정말 이색적인 카페나 맛집들을 굉장히 질비한 곳이 또 마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막리단길, 경의선 숲길을 가까이서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한강 공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 공간 또한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로는요. 마포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망원시장, 홍플러스, 메스나폴리스 등과 같은 구상권과 신상권도 가까이서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홍대 상권, 합정 상권 등 아주 상권이 풍부한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 또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상암 DMC, 공덕, 여의도, 용산, 마곡지구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의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마포에 있는 많은 명문대학교들도 포신이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 이대, 홍대, 연세대 등 이런 많은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임차 수요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상권이 홍대 합정에서 연남동, 망원동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장점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정말 마포 또한 강북에서 굉장히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포는 우선 홍대 상권의 호환과 상권 세력의 확장으로 유입 인구가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 3일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 정말 마포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그 주변 주변에 임차 가격의 상승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홍대, 연남, 합정 등의 아주 유명 명소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연트라, 바꾸라, 불리우는 연남동이라든지 경기선 숲길, 망리단길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유명거리들 자체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직장인들이 업무가 끝나고 이곳에서 약속 장소를 잡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도 꼭 한 번은 방문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독특한 문화와 상권 자체가 이런 마포의 또 하나의 호재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권 활성화가 더욱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강북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월드컵 대교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조금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는 성산대교의 남북단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이 해소가 되면서 영등포나 여의도, 이제는 선안권 지역으로서의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진다. 따라서 영등포와 여의도의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다시피 마포는 한강변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한강변 기본관리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마포는 두 번째인 합정당산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한강을 만들면서 어디서나 한강과 자연을 도시경관에 쉽게 조망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수변 창조문화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개발이 마무리가 된다면 한강의 접근성이 재평가가 되면서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암 DMC 수색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정말 지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업무와 상업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임차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2주 수요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색증상 가져올 뉴타운의 2주 수요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고 인프라 개선 효과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2주 수요까지 한 번에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신축 다세대주택 설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박미희 이사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이번 똑똑 가이드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5호선 장안편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7.5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7.2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에 중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 5백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신축 다세대주택인데요. 어떤 곳이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투룸 다세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 소개해드릴 테고요. 전용면적 27.58제곱미터, 실살면적 47.26제곱미터로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내부적인 모습이라든지 입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정말 시세대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픈하자마자 많은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무려 2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8세대, 6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층은 오피스텔이고요. 6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나오셔서 임정활동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단독이 아닌 단지형으로 많은 세대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매도시 황금성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는 중문도 설치되어 있고 깔끔한 인테리어 정말 옵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과 안방에 각각 한 대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겠습니다. 정말 오피스텔처럼 몸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맞추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또 친환경 건축인 중 건축물이다라는 점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요. 인근 업무지로의 출퇴근이 좀 편리하다는 점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네,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동대문구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장안평역 역세권의 주택 가격이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주택 2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2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2억 5,500만 원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대. 동대문구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활용해보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투자금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 신축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안동의 입지 여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본 매물이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좀 크게 살펴보신다면요. 많은 유타운과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요. 전농 답신이 유타운이라든지 청량이 유타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프라 개선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주 수요 약 3만 세대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풍부한 2주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이라든지 왕십리역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을 하면서 그 배우 주거지로서 장안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 5호선입니다. 직장인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5호선 장안병역에서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가까이로는 왕십리 들 수 있고 종로라든지 공덕, 영등포, 여의도뿐만 아니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성소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중공역의 의료복합단지가 올해 말에 중공 예정이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의 수요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가깝습니다. 한양대학교 임지원 학생들의 수요, 그렇게 풍부한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 뿐만 아니라 또 동대문 상인들의 수요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임자 수요를 갖춘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한평역에서 도부 5분 정도 걸리는 제가 역세권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딱 세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왕십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역은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을 이용이 가능하는데요. 왕십리역의 다양한 상권과 업무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오른쪽으로 딱 한정거장만 더 가게 된다면 7호선 군자역이 있기 때문에 7호선 라인을 이용을 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와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어느 지역이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한평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권과 맛집,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장한평역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 매매 시장이라든지 중량물재생센터가 현대화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수한 장점이 있는 곳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정말 본 주택이 있는 장한평역 일대가 크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장한동은 천호대로를 사이에 두고요. 위쪽으로는 동대문구, 아래쪽으로는 성동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통합관리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요. 최대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면서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면적만 하더라도 성함 원들컵 경기장의 약 2.5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면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한평역을 중심으로 아래 위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1,900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재로는 중량물재생센터 지하화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성수동의 서울숲보다 규모가 더 큰 공원이 굉장히 가깝게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 처리시사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미 1단계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발이 마무리가 된다면 거주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면서 도심 속에서도 숲세권의 프리미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한평함의 중고차 매매시장이 떠올리실 텐데요. 지은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현대화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건물들을 허물고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자동차 문화 융복합시설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이 생기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지역 하면 장한동이 떠올릴 만큼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고요.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에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면목선이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조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량리부터 본 주택이 있는 장한동을 거쳐 신내역까지 가는 역이 되겠는데요. 총 19km에 12개의 정거장이 생깁니다. 장한동에 그동안 새로운 노선이 하나 생기는 교통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도 지하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량청 일대가 크게 변화가 되겠는데요. 꽉 막힌 지상도로는 걷어내고 중량청 일대를 여의도의 수변공원이 10배 이상이 되는 규모의 공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주택의 아래, 위 정말 수많은 공원들이 생기면서 거주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지겠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한동 신축 5세대 주택 소개 잘 받았습니다. 박미희 이사님이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소자본 성공 노년을 위한 재테크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2-3153-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박미희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똑똑하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이정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정보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과 강남 3구이자 뉴타운 개발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정환 팀장님이 갖고 오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이번 똑똑 가이드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과 개인 창고의 구조로 총 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 신축 공동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6,6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4억 7천만 원, 월세시는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1억 9천 6백만 원, 월세시는 2억 4천 6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판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중동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인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2기 신도시죠. 판교 운중동입니다. 신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이고요. 본 주택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입주 또한 가능하면서 4개의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8세대 2룸과 3룸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4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3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평 쓰인 복층 구조와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조 또한 투자 및 실거주 하시기 아주 적합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개인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드레스룸과 팬트리장 또한 수입 자재로 시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거주 및 임대차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차 부분에 있어서 지상, 지하주차장 둘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세대당 100%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정말 많은 장점을 갖춘 가춘 운중동 고급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 정원에 또 테라스가 3개나 된다고 하니까 좀 고급 타운하우스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가격은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매가 6억 6,600만 원이시고요. 전세시 예상금액 4억 7천만 원으로 실투자금액 1억 9,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세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액 2억 7천만 원 예상되셔서 실투자금액 2억 4,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 고급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판교, 운중동 신축 공동주택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교의 입지 여건은 어떨지 또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판교 쪽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서판교는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에 비해 평당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주택의 용도지구가 자연 7학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 7학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 7학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 2종과 같은 건물들만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 또한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인접을 해 있습니다.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 본 주택의 주변에는 가족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쉽게 즐기실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또한 서판교IC, 판교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선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근 시간이 5분 내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강남 또한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고 운중동 서판교 쪽은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한번 거주를 하시게 되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 그만큼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분들의 많은 임차 수요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또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또한 더해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의 바로 앞쪽에는 운중천이 있고요. 뒤쪽에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습세권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고급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네, 많은 장점 중에서도요. 또 학군이 좋아서 자녀를 둔 가족들이 실거주하기에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택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세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에 집중되면서 대출 투자처로서 토지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하면 평택시 다음으로 성남시가 뒤를 이어 제2판교, 제3판교의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대포 땅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적적인 스웨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에 국내 IT 기업이 입주를 해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연매출 79조 원의 종사자 수만 7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는 2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2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400개의 기업과 예상 종사자 숫자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인데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500여 개의 기업과 예상 종사자 수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예상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5만 명에 이르게 되겠고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3판교 테크노밸리에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및 주변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중 먹거리촌이라는 특색 있고 고급스러운 유명 먹거리 상업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성남시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찾을 뿐만 아니라 유명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서울 8학군에 속하는 학생권의 버금가는 성남시 전체 넘버원이자 경기도 최고의 낙생 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매년 서울대를 10명 이상씩 보낼 만큼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고 그만큼 주변의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어지는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서울의 버금가는 학생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곳에 자리를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적고 그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시세의 하반 경직성을 넘는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급 환경선은 정부에서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를 전망이고요. 경기시흥 월곳에서부터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약 총 40km의 11개의 복선 전철이 신설되는 사업이고요.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 월곳에서 판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시겠고 서판교역의 연장으로 인해 판교역으로부터 여주,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교통의 편리성을 더욱 가져가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열악했던 수도권 선안권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들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앞으로 이 판교의 가치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환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똑똑 가이드 이번 정보는요.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계롱역에서 도보 약 6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1.31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5.7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중공됐고, 방 3개, 거실, 욕실 2개, 주방과 다용도실, 테라스의 구조로 총 6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9천 5백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 5백만 원, 월세 시는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본 주택은 2019년도 4월 중공된 건물이고요. 지상 6층 중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2룸과 3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5세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 신축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편의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비대, 공기순환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장점만 모아놓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바로 앞에는 성례천이 흐르고 여가활동하시기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으면서 천변의 양 옆에는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층의 필로티 주차장과 층간 소음제 시공으로 세심하게 배려한 흥적이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CCTV, 무임 택배함 등 요즘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안방의 양창으로 두 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과 환기에 아주 좋은 장점의 포인트를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욕실에도 창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와 환기에 적합하게 쾌적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계롱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송파구 오금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을까요? 네, 매매가격 4억 2천만 원이시고요. 전세지 예산금액 3억 9천 5백만 원으로 실투자금액 2천 5백만 원이시고요. 아주 경제적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수입 10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체 예산금액 2억 1천만 원으로 실투자금액 1억 8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울 개발로 인해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는 전월세 세입자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송파구 오금동의 입지 여건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계롱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로 한정거장만 이동하시면 3호선과 5호선을 멀티 역세권인 오금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아래로 가락시장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8호선까지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히 적합하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에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여 1, 2동과 마천 1, 2동의 부지에 약 1만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거여 2-2구역을 시작으로 다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향후 개발의 주변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아보실 수 있는 이로 인한 이주수의 효과까지도 임차수까지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군 또한 훌륭한데요. 오주중학교, 보인중고등학교, 계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등 학생권의 입지로서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상당히 더할 나위 없는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교 통학이 도보 5분 거리에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또한 송파 도서관이 걸어서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아주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주변에는 많은 공원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금공원, 누에공원, 목령공원, 마천공원 등 사방팔방에 상당한 녹지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 및 요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전거 운동을 하시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좋은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차량의 이동으로 강남의 출퇴근이 15분 이내로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참 많은데요. 우수한 교통 여건은 물론이고요. 생활 인프라, 또 녹지 환경, 학구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호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지에 대한 이주 수요 효과입니다. 현재 거여마천 쪽에 거주하시는 뉴타운 개발지의 주변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함으로 인근 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주택 인근 지역과 같은 배우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임차 대상자들,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개룡역 아래쪽에 가락 5인방의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락 극동 아파트, 가락 사만 아파트, 가락 프라자, 미룡 아파트, 현대 1차 아파트 등과 같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으로 지역가치 상승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락 극동 같은 경우 총 555세대에서 1070세대로 현재 섬유업 업체에 선정 중이면서 가락 사만 같은 경우 648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 중이며 가락 미룡 또한 672세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상태이고요. 가락 미룡 같은 경우 433세대에서 605세대 예정으로서 정밀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안이 공고가 되었고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또한 514세대의 재건축 진행 예정으로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주변은 같은 동평양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풍붕한 투자 수요가 이곳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그로 인한 낙수 효과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시세를 짚어보면 같은 동평양대 한강 위쪽이 광진구가 4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강동구 또한 4억 원대에 진입을 하였고 한강 이남주기는 가장 많은 금액 5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 주택 건물의 인근 이미 4억 원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 가격이 4억 초반대에 아주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서 역세권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1년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6,700억 원을 들여 서울 경부선 터미널의 약 2배 규모의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광역철도 SLT, GTX 수서역 및 복합 환승세터로 구축을 하고 국내 IT 기업과 유통시설,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다중 상업 시설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수요 및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GBC,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더불어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 중이면서 공공주택 부지, 학교 부지, 녹지 공간들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만들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의 유해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성동구치소가 소멸이 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주택 부지 5만 2천 미터 제곱, 약 1만 6천 평 정도의 주택 부지와 보존시설 약 1,300평, 교육문화시설 1,500평과 청년 일자리 시설 약 3,600평, 기반 시설 약 1,500평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일자리 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고 복지 시설을 확충시키면서 주변의 정비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송파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건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아주 좋은 매매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오금동 지금은 노후된 곳이 많아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 여력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유의점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본 주택 상당히 주변 인근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실 투자금이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여 맞춘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과로 주변 정비 및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군 또한 도보 5분 이내에 초중고가 인접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택의 바로 앞에는 선내 천변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 친수환경을 누리실 수 있는 수세권까지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다. 또한 교통망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강남을 15분 내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보고속도로에 진출입 또한 용이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송파구의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주택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이종환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살펴보신 톡톡하이드 화면 통해 다시 체크해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톡톡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방송 끝나고도 전화번호 0231532-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이라는 거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